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브로우 스타즈인데요. 제가 오늘 특별하게 친구를 불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아 해볼 맵은 듀오 쇼다운이고요. 저희가 전설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크로우 레온 크로우스 가자. 그럼 가보시고 렛츠 브로우 오 저기 세 개. 역시 여기 세 개가 있네요. 아 내가 업데이트 가져줘서 미안. 척 척 척 척 척. 오 여기 많이 있거든요. 아 제가 아 이상한 대로 벌졌네요. 빨리 와. 알겠어. 역시 크로우는 빠르다. 이쪽에 칼 있거든? 어? 위에 두 개 있다. 칼이면 그냥 돌쥐야. 이거 먹을까? 득템병! 여기가 리탈 죽인다 쟤. 그래. 죽었다. 역시 독템이 좋군. 제가 상자가 많은 곳으로 한번 다시 아 셀리가 있네요. 위험합니다 셀리는. 아 셀리가 어디죠? 셀리가 밴드웨이드만 없으면 됩니다. 맞아 이거 저거 스탑하고 그거 만들. 어 없어 밴드웨이드. 아싸 컴냠냠냠냠. 야 진. 저기 안가? 어 여기 파이퍼가 이 풀스패. 지금 파이퍼가. 하짜짜. 하짜짜. 하짜짜 하짜짜. 하짜짜. 야 독템 때문에 지워 죽어. 엄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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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제가 피해 줄게요. 800으로. 우와 3등이네요. 아 나 트로피 연기야 나 트로피 연기. 어 저도 연기인데요. 아 이거 랭크 높으면 잘 안 돼. 제가 그러면 전설 클로스 말고 신화 클로스 신화 클로스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. 어디 뭐였어? 2층. 제가 한 번 상자를 한 번 까볼게요.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. 맞아 아무것도 안 나와. 시작할게요. 존맛 박초리야. 야. 아 그러면 많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. 야 뭐 펜 집이야. 뚝 가 펜 펜. 이 고추 펜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제 친구가 너무 야해서 그래요. 아우 섹시. 아우 섹시. 어 여기에. 아 셀리가. 아 셀리가. 야 나 가운데 들어갔음. 알겠어. 셀리가 상자가 많은 곳으로 한 번 갔고요. 아 가서 먹었네요. 어 브록 브록 브록. 제 친구가. 제 친구가 일단 죽었고요. 제가. 일단 잘 살아나야 되거든요. 맞아 니 말 살면 돼. 흐흫. 제 친구가 또 들어온. 특징이 있습니다. 야 내가. 들어온 게 뭐 어때서. 돼지는 얼마나 깨끗하네. 제가 한 번. 제가 한 번. 야. 부티스 끌어와. 아 오지마 오지마. 하니. 오지마 오지마. 하니. 오지. 슛 슛. 슛 슛 슛. 튀어 튀어. 슛. 슛. 뛰어야지. 살 길이다. 아. 시안니 시안니. 시라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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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핫 핫 우와 나 피 5 남기고 죽었어 이미 다 죽은 거잖아 아 여기서 제가 죽으면 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다섯 명이 살았냐 야 니 왜 한개야 이 치사한 놈 치마야 그럼 싸야자 했잖아 야 나 초이기로 칼 한 번 해볼까 야 주먹 커플 가자 제 클랜은 제가 다시 클랜을 바꿨거든요 제 클랜이 나는 띠고 왕이다 입니다 트로피 조건은 천이고요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 들어오면 장로로 해주겠습니다 아 안 말할게요 공부 나는 뭐라고 나는 띠고 왕이다 나는 띠고 왕이다 그러면 제가 타나클로스 말고 주먹 커플 주먹 커플 주먹 커플을 해보겠습니다 무사지 주먹이면 빠르배르 로셋 커졌어 어 여기 한개네요 일단 제 친구가 일단은 이걸 까겠습니다 한 번 사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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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쩌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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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운이 좋아서 다 먹었거든요 여기 아 원래 여기 3개 있었거든 아 누가 먹었네 그러면 맨 위로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상자가 한 4개 5개 있었거든요 저희 별명이 파워큐브 원정대입니다 위험하고요 이쪽에 지금 야 니가 엘플모랑 맞짱까 가지마 맞짱까 하쩌 하쩌 아 쉘리 궁 썼어 궁 썼어 내가 너 으쩌 왕푸린 응가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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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친구가 살아났고 여기에 일단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 위험했고요 지금 친구가 빨리 이쪽으로 와야지 좀 살 것 같은데 아 피했네요 모티스가 모티스는 피하기 힘나고 그러니까요 오 발리한테 안 들키고 일단은 됐거든요 모티스를 죽였고요 프리모가 이쪽으로만 오는 오 지금 셀리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제가 안 뛰어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지 제 친구도 1등인가 2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3등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 셀리 피어 없고 덤벼 가자 엘프리모 부지 뭐해? 난 보글려고 야 여기 발리 있거든 발리 아니 아니 저희도 피해 다녀요 빨리 가 오 부활했다 다행이다 저희가 1등입니다 야 밑에 밑에 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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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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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등이네요 괜찮습니다 7개를 받아서 아 이번엔 이거 커플 안 좋아 그러면 제가 네 제 친구가 이거 제 친구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 2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저는 충격으로 해놓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영웅팀 영웅팀 비비로 하겠습니다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초대해볼거라 내가 지우쇼다운 잠시만요 초대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지우쇼다운 생성장원 가능하대 야 그럼 내가 초대해볼게 아니 그게 아니라 동원아 팀이 갔어 그 지우쇼다운 있잖아 아 그거를 불홀불로 바꾸면 세명 다같이 돼 아 그래서 이런거였구나 아농 나 나는 영웅팀 잼그래 아 바운티 좋습니다 야 아까 우리가 억울하게 졌지만 우리한테는 뇌지가 있지 아직은 남았다 칼돼지 그러면 제가 8비트로 끝장낼까 아냐 8비트 또 뺏길 수도 있으니까 야 야 동현아 응 가자 그럼 나 뭐할까 리 리코의 영수소통 제가 리코를 하겠습니다 오 제 친구 콜트가 매그넘 스페셜이 있네요 제가 어제 샀어요 야 아까는 진짜 빡차는데 이제는 진짜 엄청 빡친 상태예요 어 여기에 파이퍼가 있으면 파이퍼를 그냥 도자기 깨버리기 도자기 깨버리기 쇼는 안되네요 지금 도자기 깨버리기 쇼 모빙으로 잘 피해 주겠습니다 야 막 쏘지마 막 쏘지마 스타즈 스타즈 스타 여기서 한 명을 죽여야되거든요 오케이 오 제 친구가 죽였고요 잘 피해줘야되는데 아 나 궁극기로 쳐들어가 나 궁극기로 쳐들어가 쳐들어가요 아직 잠시만 일대다 하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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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궁이 있는 애들이 저희가 저희 친구거든요 저희 친구거든요 트여야돼 트여야돼 아유 잘 못돋어 나이스 오 그렇죠 저희 친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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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종현이만 안 죽으면 돼 제가 몸 부위기로 20, 19, 18, 17, 16, 19, 14, 13, 12, 19, 8, 7, 6, 7, 6, 5, 4, 3, 2, 1 뭐야? 뭐야? 아 무승부 레온 죽었어 다시 플레이할 레온 죽었어 마지막에 레온 세레머니 하다가 세레머니 하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야 나 크로워한다 진짜 그러면 제가 야 파이퍼라 몽걸이 같은 애들 내가 궁극히 써가지고 그럴까? 내가 뭐 할까? 이제 그냥 내 코켓으로 아니 야 체력높은 애들 야 나만 몸빵하면 되지 응 몸빵 아니 내가 할게 야 불돌도 불돌도? 아 니타 여기 잘 모르겠다 여기 콜트가 있어 이거 병풍짜리까지 해야 돼 기다리세요 벌써 13분이야? 에잇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숨어있고 제가 몸빵으로 일단은 위험하면 방어해줄게요 피해야되거든요 피해야됩니다 피해 아 공격을 나가야됩니다 이제 펜이 동떨어질 때 그거 진짜 맞으면 한 2,000 데미지 나 저기 파이퍼 있거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여기 어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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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야 야 여기서 계속 엄머 물음표를 죽여야되거든요 내가 맞아줄게 친구야 친구야 너무 아파 야 이렇게 하면 세 개 있는 일 엄머만 죽이면 됩니다 야 야 배턴때문에 더 구워 아 펜이 개 세 아 여기서 진짜 지면 여기서 막판에 올킬을 해야되거든요 아 레온 진짜 야 레온 여기 왼쪽에 있어 왼쪽 아 왼쪽 왼쪽 잠시만 잠시만 엄마는 일단은 포기하고요 아 아 아 젤리 복수 가자 제대로 가 아 아 진짜 나 가자 같이 죽어라 아 여기서 졌네요 아 우리 몇번째 지는거야 야 우리 이건 안되겠다 불홀불 가자 아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뭉소리야 뭉소리야 안녕 야 야 야 야 야 야